민선 8기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그동안의 구정운영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기재 양천구청장 나오셨는데요.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청장 지금 취임하시고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 어떠셨나요? 저는 100일을 천일같이 썼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밀도 있게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동안 공약상으로 주민들에게 약속드렸던 내용들을 4년 동안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또 100일 동안 많은 실행을 해왔는데 재개발, 재건축, 경전철, 공항 소음 피해 등 주민들의 수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새로 되다 보니까 그동안 묵은 과제들, 그 전임 구청장 때 안 됐던 과제들이 다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다 만나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소중한 민원들을 실제로 희망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민분들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구청장님께서 하고 계신 업무가 현장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만난 주민분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좀 하시던가요? 네, 제가 민선 8기의 구청장이 돼서 앞으로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의 중심으로 뛰겠다. 그다음에 직접 소통하겠다. 그리고 혁신 행정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구정운영의 방침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적어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말씀들은 정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아주 큰 이슈도 있지만 지역 내에 있는 하다못해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 보도블록 문제, 가로수 문제, 주차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상에 밀접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제1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네, 사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후보 시절부터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열의를 보여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서울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라는 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들어섰으니 만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막아놓았던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들을 좀 일거에 다 풀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적정성 검토도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안전진단 때문에 재건축을 막혀놓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감히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부동산값의 어떤 폭등 이거에 대한 전임 정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보수 정권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 논리로 부동산을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안전으로 봐야 된다. 그런 정말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동률에 막혀서 또 용종률 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후도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과감하게 좀 풀고 개혁하고 이래서 새 집에 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를 좀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한 개혁을 지금도 좀 주문하고 싶고요. 단지 국토부에서 12월까지 안전진단 기준을 푼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양천구의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말씀 먼저 여쭤봤고요. 이어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해서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랑 또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또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보상이나 지원책이 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항공사도 방문해서 제가 공항공사 사장하고 대화를 했고 그 전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저희 신월동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초대를 해서 직접 현장을 참관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어쨌든 저는 그동안 양천구가, 양천구의 소음 피해 지역이 실제 느끼는 것보다 협소하다. 더 구역을 넓혀야 되고 피해 내용도 더 보상 내용도 강화돼야 되고 또 심야 시간대 항공의 운항 시간을 단축해서 당장의 주민 피해를 축소해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했고요. 공항공사 입장은 주민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고소음 비행기라고 좀 낡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소음 비행기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두 가지 다 내용 다 저희들도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양천구가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한데 저는 양천구의 대표로서 끊임없이 국민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거리 두기 해제와 또 확진자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고요. 끝으로 주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활기를 좀 띄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도 지금 10월 달에 가을 축제가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문화 행사들이 다시 3년 동안 못했던 것이 열리고 있고 각종 체육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 전체가 활력을 띄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실내 마스크조차도 이제 하지 않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거를 진행하는 동안 어쨌든 우리가 방역에 관련해서 협조할 거 협조하면서 저희들이 지켜가면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양천구민들께 진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다시 한 번. 그리고 저는 100일 동안에 앞으로의 4년간 어떻게 이 소중한 시간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차곡차곡 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만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정말 잘 지키는 신뢰받는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도 구정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양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